오른쪽 골반이 폴대 방향이 아닌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왔다. 바로 틀면서 손 빨리 내려와야 돼. 이 손을 내려온과 동시에 얘도 타고 내려가야지. 힘을 주지 말고 타고 내려가야지. 계속 힘을 주지 마요. 아직 잡을 때가 아니야.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아프고 저 봐봐요. 저 봐. 나를 보고 나한테 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딸려올 거야. 다시. 그 다음에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딸려올 때 오른손 힘을 계속 풀면서 같이 내려와.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후. 좋아.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후. 했을 때 잡는 거야. 오케이. 다시 천천히 한 번만 본인이 해볼 거예요. 자, 자꾸 있더라도 힘을 쟁기는 게 아니라 그냥 터치고 밀면서 내려와. 하나, 둘, 후. 그렇지. 대신 골반이 어디 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시선이 최대한 여기를 봐야 돼. 원천히 해이크. 왼발 접고. 아하, 여기 앉을 때요. 네. 이 한 번만 포인트 그대로 볼게요. 네. 앉으실 때 끝까지 들어와서 오른발방울고 이대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왼발 오금이 걸리게끔 앉을 거야. 이 상태에서 구스를 짓고 왼발 허벅지. 아, 틀면서. 다시. 이 상태에서 왼발 오금 오른발. 이것만 연습 한 번 해볼까요? 땅에서. 구스에 힘 짓고 왼발 오금. 그렇죠. 오른발 버티지 말고 들어와야지. 상체 누우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오른손 버티면 된다 했었는데. 바로 올 거예요. 다 따다다다닥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풀려야 돼.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클라임. 앵클. 자, 오른손 위에 잡고 왼발 오금 걸면서 오른발 훅 들어가요. 상체 왼쪽으로 누우면서. 그렇죠. 자, 오른손 더 내려가야 돼. 아직 멀었어. 더더더더더더더. 자, 시선 더 오른쪽 보고 왼발 뒤로 풀게. 하나, 둘. 그러면서 오른손 더 내려가. 더더더. 그렇죠. 자, 발 힘, 엉덩이 힘쓰는 방향이 여기야. 오케이? 네. 천천히 내려오셔도 돼요. 오호. 자, 근데 다리 쓰는 힘 연습만 한 번 해볼 건데요. 뒤로 바깥쪽으로 아웃으로 나가면서 벌어질 거예요. 아, 차듯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리가 안으로 말려 있거든요. 천천히 뒷발 한 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드는 발이 찹스틱은 최대한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힘을 줄 때 다리 각도를 최대한 높이고 싶으면 상체가 앞으로 누워야 다리가 들리는 게 쉬워, 안 쉬워? 네, 쉬워요. 이거예요. 근데 상체는 그대로 힘 주고 있으려고 버티고 뒷다리 올려고 하니까 시오자 모양이 나오지. 스플릿 각도를 만들고 싶으면 최대한 상체는 눕고 다리 힘을 올리는 거야. 그래, 근데 이거면 그냥 공중에서 높이 나오는 거야. 다시 가볼게요. 잡고 오른발 앞으로 하면서 상체 바로 앞으로 누워요. 팔 다 펴고 팔꿈치 힘 다 풀고 더 더 더. 시선 오른쪽. 머리 살짝 들게요. 오른쪽 보면서. 그렇지. 다리 뒤로 보내야지. 지금 앞에 있어. 더 뒤로 보내. 그렇지. 자, 그러면서 앞발을 당겨 올라오세요. 당기는 힘이 더 세져야 돼. 그렇지. 각도 훨씬 좋아. 뒷발 좀만 더 올려. 좀만 더. 나이스. 천천히 왼발 다시 돌아와요. 원익치. 오케이. 은별 씨, 지금 거의 일자 나왔어. 네, 정말요? 진짜로 물어봐, 피디님한테. 스플릿이었어요. 그렇지. 각도 훨씬 좋아. 뒷발 좀만 더 올려. 좀만 더. 나이스. 그냥 이렇게 잡고 우리가 지금 똑같이 폴에 있다고 쳐봐요. 자, 골반 틀으라고 했죠? 자, 싹. 싹. 괜찮아? 뭐 퍼지지 말라고 잡는 거라서. 네. 다리 갖고 올게요. 잡았어. 자, 여기서 이 발 드는 게 아니야. 몸이 어디 봐야 돼? 손이 내려와야지. 손이 내려와야지. 손이 내려와야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봐요.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그렇지, 다시. 이 느낌을 본인이 알아야 돼. 후. 상체가 누워야 돼. 다시 하나, 둘, 후. 골반 더 틀어. 까는 거네요. 까는 거.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후. 근데 이 손이 최대한 아래 있어야 무릎이 터져요. 그렇지. 골반만 들고 내 다리 올리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드랄. 앵클. 자, 여기서 바로 누워야 돼. 그냥 힘 주지 말고 훅 누워버려. 그렇죠. 앞발 당기려면 힙 어디로 당겨야 돼? 옆으로 당길 거예요. 팔꿈치 힘 주지 말고. 그냥 누워. 팔 누워야지. 앞으로. 멀리. 그렇죠. 다리 둘. 후. 후. 자, 뒷발 조금만 힘 더 쓸 거예요. 앞발 힘 당겨요. 위로 당길 거예요. 위로 조금만 더. 그렇지. 나이스. 자, 왼발 그대로 접어. 왼발 그대로 접어. 자, 야. 너무 잘했어. 아니, 진짜 나중에 카메라 찍었던 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 진짜 스플릿 갖고 나. 나 왜 주는 거야. 나한테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라고. 우와. 너무 잘했어. 성공인가요? 지금 정신이 없죠? 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죠? 전혀 모르겠죠? 각도가 이제 완전히 일자에서 그냥 이 정도 살짝 그냥 한 칸 정도 조금 부족한 애라는 느낌이지. 시옷이 이제 전혀 없어 그냥 일자야. 전보다 힘든 것도 아닌데 오히려 여기를 까니까 여기도 잘 올라가고. 어딜 깐다고요? 깐. 여기를 돌리니까 뒷다리도 잘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찹스틱이 사실 계속해보면 진짜 이게 동작이 되면 어려운 동작이 안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당기면서 그냥 이렇게 찝을 생각만 했어요. 맨날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찹스틱은 그냥 옆모습으로 떠 있는 아이예요. 찹스틱은 옆모습으로 떠 있는 아이예요. 그래야 연결을 가겠죠? 앵클. 숨은 쉬고. 왼발 접어야지. 풀업 아니고 다시 갈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풀업 아니야. 왼발 오금. 네. 지금 정신이 없고 시작했어. 괜찮아, 괜찮아.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후. 업. 왼발 오금. 오른발 후. 그렇죠. 왼손 멀리 나갈 거야. 계속 멀어져요. 몸이랑 더 멀어져요. 손 바깥쪽으로. 그렇죠. 시선 더 멀리 보면서. 하나, 둘. 상체 힘 풀고. 그렇지. 뒷발 더 올릴 거야. 조금만 더. 그렇지. 앞발 당겨 봐. 왼발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왼발 그대로. 그렇죠. 나이스. 각도 이번 거 제일 좋았어. 진짜 제일 좋았어, 이번 거. 진짜 콕 보내달라 그래요. 상체 힘 풀고. 그렇지. 뒷발 더 올릴 거야. 조금만 더. 와, 이거는 약간 나한테 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너 나한테 올 거니?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한다. 오늘 드디어 4개를. 오늘 드디어 4개를. 오늘 드디어 4개를. 4개를. 4개월 4개를.